1.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이에요. 자존감 상담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고민의 주제가 자존감이었다. 대체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자존감 높이는 방법, 자존감 높이는 글귀, 자존감 높이는 책,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 자존감 테스트, 자존감 높이는 노래 등 많은 연관 검색어가 뜬다. 아마 자신의 자존감이 의심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단어의 뜻부터 검색해본 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찾아봤으리라 예상된다. 그동안 늘 무시해왔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 그대로 따라해보라는 명언을 읽어도 노래를 들어도 말이다. 그렇다면 진짜 자존감을 높이고 싶을 때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진 진짜 이유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연애가 끝나고 이별 상담을 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자존감이 낮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연애를 하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 낮았던 자존감이 연애를 하면서 더 크게 요동을 친 것이다. 연애는 가장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과의 교감이기에 자신의 바닥을 보여주기 가장 쉽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별을 겪었을 때 유독 크게 힘들어한다. 그것을 자신의 연애 스타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존감이 언제부터 낮아졌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잘 만나고 잘 이별할 수 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진짜 이유를 찾고 나면 자신과 타인에게 감춰놨던 모습이 보일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아진 원인을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집안 환경의 영향이 크다. 유년 시절부터 마음속 깊게 자리하고 있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자존감이 누군가의 입김으로 인해 꺼진 것이다. 다시 환하게 밝히는 법을 몰랐던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존감이 낮아질 만큼 가난해진 마음을 들여다보며 상처받은 자신을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목소리가 매일 들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랑하기보다는 무시하기 쉽고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해 줄 말도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소리친다. 타인과 자신에게 하는 말의 부드러움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일이다. 인정하고 나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진정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알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모를 때에는 막연하게 거창한 것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은 하루에 조금씩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를테면 매일 해야 하는 일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다. 살아감에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매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일 다음에는 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넣어주자.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배워보고 싶은 취미가 있었다면 집에서 해보는 것도 좋다. 그 시간만은 온전한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스마트폰도 멀리 치워두는 게 도움이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루 동안 고생한 마음에 여유를 만들어주는 일 그게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는 시작인지 모른다. 자신을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추천하고 싶다. 시시콜콜한 대화 속에서 그동안 숨겨둔 감정을 말할 수 있다. 진짜 말하고 싶었던 속마음을 꺼내보는 것이다. 자신을 실컷 미워한 것 같은 날에도 실은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만날 수 있기도 하다. 가끔은 타인과의 대화가 자신과 하는 소통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게 정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나 싶겠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원하는 삶을 찾게 만든다. 길을 잃었을 때는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자존감을 높일 여유조차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아주고 애틋한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그나마 좋아할 수 있게 된 것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오랫동안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로웠던 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글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한 가지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복잡한 느낌도 사라져서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건강한 방법 중 하나가 글쓰기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글쓰기가 더 좋아진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글쓰기를 추천하고 상담엔 치유 글쓰기라는 수업도 진행하게 되었다. 수업 초반에 항상 글쓰기라는 이름의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일기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복잡한 마음을 건강하게 쓰며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괜찮고 예쁜 종류의 다이어리가 아니라도 좋다. 하루의 감정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누군가에게 말로 털어넣지 않아도 혼자 감정을 해소하고 보내줄 수 있게 되며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마음이 사라진다. 매일 쓰는 일기뿐만 아니라 아무 종이에 생각나는 말을 모두 적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나는 것을 전부 쓴 후에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다. 손으로 한 번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그렇게 꺼내놓은 자신의 마음을 여러 번 되새기다 보면 답답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하고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다. 몸 안에 어딘가에 걸려있는 내뱉으면 안 될 것 같은 말이 있다면 글로 써보자. 아무도 보지 않을 곳에 편하게 쏟아내고 나면 조금은 후련해질 것이다. 텍스트 테라피 1 억지로 웃을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겠지 늘 그렇듯 다 지나갈 거니까. 애써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 이미 극복해서 괜찮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지금 당장 억지로 웃을 일을 만들지 않고 불안에 집중하지도 않는다. 마음을 정리하지도 않고 해집어놓지도 않는다. 그냥 물을 흐르듯 산다. 일상을 보낸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고 싶은 자리에서 비워낼 필요도 애써 채울 필요도 없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지 못하는 건 그대로 두면 된다. 시간이 지나서 되는 일이면 다행이고 시간이 지나도 되지 않는 일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고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발로 버티고 있는 곳이 있어야 할 곳이다. 늘 그랬듯 지나가고 있고 다 지나갈 거다. 불행의 원인 불행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나는 왜 이토록 불행해졌는지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행복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고민하며 보냈다. 그 시간을 아직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로 꼽지만 내 삶에서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불행하다는 생각만을 하며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의 원인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의 불행을 찾아 나락에서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스스로를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든 불행에 빠지게 한 원인이 구세주가 되어주지는 않는다. 결국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은 자신 뿐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다음 해야 할 일이 보인다. 두 번째는 가정환경과 유년시절을 돌아보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년시절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거나 과거에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것을 모른 척 지나간 경우가 많다. 그때 했어야 하는 일이 현재에서 트러블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일의 특징은 보통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부모의 올바르지 않은 양육방식, 부모님의 이혼, 학교폭력 등이다. 유년시절의 일은 아주 오래 어쩌면 평생 마음의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삶의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때의 일은 이제 나와 상관없고 현재를 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뜬금없이 문제는 나타난다. 그러니 자신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았든 지난 일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와 치유는 꼭 필요하다. 불행의 원인을 찾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이제 스스로를 극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시간을 지나온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불행에 오래 적셔진 채로 지낸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절대 알지 못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를 나약한 사람으로 치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버티고 버텨 살아냈다. 엉망으로 산 것 같아도 행복해지기 위해 애써온 날들이다.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애틋하고 대단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 그것을 잘 찾는 사람이 결국 행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자신을 오랜 시간 불행했던 사람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극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자. 트라우마에 얽매여서 사는 것 같아요. 첫사랑과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후유증이 너무 커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 늘 같은 이유로 헤어짐을 통보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 또 상처받을까 걱정돼서 모든 순간을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과거 때문에 편협한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등 상담을 통해 다양한 트라우마를 마주했다. 트라우마는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생기기는 쉬워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어려워서 살아가는 동안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까 였다. 그리고 그들도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해도 트라우마로 인해 삶에서 트러블을 겪을 때마다 자꾸 누군가를 미워해야 했을 것이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위기나 공포를 경험하고 나면 마음 아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일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혼란스러운 만큼 감정 과잉이 되거나 자책을 하며 치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겪은 일에 대한 객관화 이다.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으며 내가 잘못한 부분과 잘못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가 책임질 부분과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 후에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 상처를 딛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용기를 모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분명 성숙하고 전보다 많은 걸 알게 된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프고 힘든 일 뒤에는 선한 변화도 온다는 것을 느끼고 나면 내가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이유와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게 된다. 결국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내가 괴로웠던 진짜 이유를 찾고 마주하는 게 아닐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상처의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진짜 나를 마주한 채로 기존에 있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 말이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온 대사를 좋아한다. 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 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야. 자신이 겪은 일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히 슬프고 힘들며 아파할 만한 일이었고 그 시간 또한 충분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괜찮지 않은 그 마음으로 오랜 시간 살았 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면 이제는 자신을 트라우마로부터 해방시켜주자. 텍스트 테라피 2 살면서 가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자신은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그럴 그럴 때 매번 그런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거나 내 입장을 이해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 과정에서 쏟는 에너지가 아깝고 어차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더 크게 자리잡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그런 관계를 전환하려는 노력은 의미 없다. 나중에는 상대방도 자신이 얼마나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내 손을 떠났고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역지사지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니 무작정 미워할 필요도 용서할 필요도 없다. 맞지 않는 사람끼리 내는 불협화음을 듣기 좋은 음악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서로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제는 평정심을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을 떨쳐내자.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이고 인연을 보내야 한다고 느꼈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된다. 텍스트 테라피 3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야 할까 싶을 때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그 생각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 누구나 삶의 회의감을 느끼며 멈춰 있고 싶을 때가 있다. 그 기간이 남들보다 좀 더 길다고 해서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지금 그 시기가 지나면 누군가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회의감 느낄 때 인간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려워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지치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는 시기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좋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헤쳐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가끔 그걸 초과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럴 때 굳이 무엇을 더 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유지하고 있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누군가에게 얼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 그게 괜찮았는지 괜찮지 괜찮지 않던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떨어진 곳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고 할수록 정답과는 멀어진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관계와 내 모습이 진짜 나일 수 있고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그 관계에서 해야 하는 노력을 알게 될 수 있다. 또 가끔은 더 이상 다른 노력은 필요하지 않고 관계 정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관계를 새로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닥이 났던 에너지도 충전이 된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일 수 없지만 반대로 항상 혼자일 수도 없다. 충전 후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또 살아감에 생길 수밖에 없는 대처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타인에게 향하고 있던 마음을 잠깐 떼어내서 나의 마음에만 붙여놓고 지내도록 하자.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사람이 싫어지는 것도 다 한때다. 텍스트 테라피 4 무례한 이들을 많이 봤다. 아주 살짝 보이는 그늘에 전부를 알게 된 것처럼 A부터 Z까지 물어보는 사람 말이다. 그나마 물어보기만 하면 다행인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듯 타인의 삶을 자신이 살아온 인생처럼 읊어대는 걸 보면 그런 사람에게도 상처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쉬울까 싶다.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처럼 받아들여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걸까? 물론 누구나 가끔은 자신의 그늘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날이 있을 거다.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 말이다. 하지만 선이 지켜지는 건 어렵다. 누구 하나 제대로 웃을 수 없으면 농담이 아니고 잠깐이라도 아팠으면 무례한 거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늘이 잘 보이는 날에도 우선은 상상으로만 아는 척을 하길 바란다. 내가 싫은 걸 타인이 싫어하는 건 당연하니까. 충분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해도 언제나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은 너무도 다른 거니까.